세련아, 우리 여기서 그만 끝내자. 재범 씨,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끝내자니? 아니, 왜 그런 말을 해? 내가 잘못했다고. 나 다시는 그 친구들 안 만날게. 나 다 끊을게, 어? 네가 왜 나 때문에 친구들을 다 끊어. 그러면 안 되지. 대범 씨,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. 우리가, 우리가 어떻게 다시 만났는데 어떻게 헤어져. 내가 생각 많이 해 봤는데 우리 더 가면 안 될 것 같다. 서로를 위해서 여기서 멈추는 게 맞아. 대범 씨. 왜 자꾸 그런 이상한 소리에 나 사랑 안 해? 사랑해. 많이 사랑해. 근데 왜 그래? 나 사랑 안다면서. 너를 사랑하니까 더는 네 옆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. 너 정말 좋은 사람이고 앞으로도 내 인생에 너랑 함께했던 순간만큼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은 다시 오지 않을 거야. 두고두고 너랑 함께했던 순간 선물처럼 생각해서 살아갈게. 대범 씨. 대범 씨 이러지 마. 그런 소리 하지 마. 세란아. 우리 벌써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. 내 얼굴 봐. 나 이런 놈이야. 나 이거밖에 안 돼. 나랑 또 같이 있다가는 결국에는 서로 미워하면서 헤어지게 될 거야. 그러니까 세란아. 여기서 끝내. 그렇게 하자. 대범 씨. 대범 씨, 안 돼.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갈까. 아득하기만 한데. 이세려. 이세려. 그동안 고마웠다. 잊지 않을 때. 잘 살아? 이세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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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세려.